아 이런 것도 깔아요 아주 뭐 저분들이 아 그 느낌은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좀 잘 사는 집 뭐 이렇게 친구네 이거 놀러갈 때 아 오늘 포식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딱 오는 것 같네 아 이건 죽어야 돼 친구들하고 가끔 자주 모여서 저렇게 먹어서 먹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와 이건 내조죠 내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닭갈비도 어머니가 이제 담궈주신 김치 좀 내놓고 나중에 언제 우리도 한번 좀 불러요. 그러니까 먹고 싶네요. 언제든지 만약 우리가 이제 놀러간다고 하면 우리 뭐 어떤 요리를 후다닥 그날 냉장고가 뭐에 있는 뭐가 있는지. 이게 진짜 신련봐요. 그렇구나. 그렇죠. 딱 한 번이라고 쓰는데. 냉장고를 자주 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리가 되게 되게 있어 보이네요 제가 되게 엄마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화 몰살이 이거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부러운 거거든 저게 음식 잘해줘서 친구들 부러울 수 있다는 게 신나는 거거든 와 국도 국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저 진심의 표정이다 이런 거 할 때 진짜로 진짜 만드는지 몰랐어 너무 고생했어 저런 의심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난 맨날 하루에 내 끼를 이렇게 먹었는데 난 맨날 하루에 내 끼를 이렇게 먹었는데 약간 또 보태네 어? 어? 고생한다? 지금 펀치 날라는데 어 잠깐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때릴까 봐 그럼 나도 조심해야지 또 너무 고생해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소리예요 어 요즘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소리예요 어 갑자기 미치고 아 그러니까 부장님 같아 요즘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소리예요 어? 건마니 어? 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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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마니